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캠입니다. 오늘 2월 27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06% 자 거의 보압으로 끝났구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05% 보압으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자 닥터캠이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오늘 정도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도치에 가까운 모습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좀 밀려버린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갭상승 이후에 좀 밀려버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봉 월봉을 잠깐 보자면요. 자 여기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고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자 밀렸습니다. 그러나 전일 종가 근처까지만 밀려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상승하다가 좀 밀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밖에 없잖아요. 코스피에서 자 기간이 매수가 2천억 가까이 들어왔고 코스피 외국인은 58억 매수 하루 종일 한 100억 200억 사이에서 노는 것 같았거든요. 크게 많이 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양대 매수세 외국인 440억 기간은 48억 이렇게 들어왔고 선물이 매도폭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천2백 개항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잠깐 보자면요. 자 여기 인근에서 그냥 쭉 오늘 별다른 흐름은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보내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자 보내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그래도 한 440억 정도 사줬다. 선물도 장 중반에 좀 땡기는 거 보고 아 반등점 시도 놓으려나 했는데 뭐 막판 가면서 또 그대로 밀어 버렸죠. 자 어저께 상승폭에 미국 시장 상승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번에 저항권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아직 역부족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예측이 너무 또 들어맞아버려서 이런 건 좀 틀려도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데 그죠?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한번 잠깐 챙겨보면요. 오늘 순매수가 13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건 기관물량인지 싶은데 오늘 베이시스 보십시오. 빼고데이션이거든요. 마이너스 0.58 자 거의 빼고데이션이 이렇게 심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빼고데이션으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아 지금 내일 좀 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모양이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그에 비하면 모양이 진짜 별로 안 좋죠? 미국의 이런 모양이긴 한데 우리는 위에 2평선이 더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뛰넘기 힘들다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 조금 오늘 장 한 번 더 쉬어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소폭 하락 중이거든요. 마이너스 0.25% 하락 중이고 S&P500 선물도 마이너스 0.31% 하락 중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저께 하고 이틀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조정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등다란 미국 조정받았다고 같이 빠져버리면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독일 지금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 있구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니케이는 양호했는데 플러스 1.7% 상승인데 상해 그리고 항생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 상해 종합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나라 여기 가서 헤딩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개별 정보 한번 챙겨보고 자 어저께 지인이 32만원 근처에서 이마트 살까요? 노!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목표치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표치를 재보면 30만원 근데 여기서 목표치 상향한다 그랬습니다. 닥터케이가 여기서 이만큼 상승폭에 여기서 다시 갈 때는 31만원, 2만원 간다 했는데 32만 3천원 찍고 밀려버리죠. 자 그래서 목표치 인근에서는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더 갈 듯 해도 밀려버리면 강하게 밀리거든요. 3%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밀리면 어느쯤이 매스 포인트가 좋을까요? 네 조정받을 때 적당히 조정받으면서 20위를 지지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깨는 것보다는 좀 더 지지하는 모습보다 좋다. 그리고 반등이 강하게 놓으면 좋다. 그렇게 또 한 번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오늘 갭 상승해서 잘 가다가 또 쭉 밀려버렸어요. 자 삼성증권은 그래도 오늘 외국계 매수가 좀 잡히는데 됐는데 자 좀 잡히고 있었죠. 자 오늘 잡혔습니다. 끝날 때까지 자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에 여기 인근에서 주가 좀 더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매도세가 좀 잡혀 있어서 강하게 접근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매도세가 좀 잡히네요. 기관은 좀 잡아주는데 자 이것도 지켜야 될 만한 선은 지키고 있다. 여기 돌파된 고점 라인 여기 지켜내고 있으니까 82,000원대 깨지 않으면 이것도 뭐 추후 흐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일 강하게 양봉 띄우는 모습 나오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증권도 여기서 참 헤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좀 자기 받쳐주고 이렇게 20일선 탁 돌파하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포스코 전일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스코는 플러스 2.44% 상승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이거 포스코는 단기목 패치 한 40만원 정도 보이거든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그 정도 선이고요. 외국계 포스코 잡혔죠. 그죠?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로는 일단 마이너스가 뜨네요. 자 이것이 그래서 100% 신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한쪽에서 일방매도 들어오고 이러면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고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카카오 그동안 지지부지나 주가 한 번에 그냥 만들어버렸죠. 6.5% 상승하면서 오늘 뛰었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주고 있네요. 카카오 다시 관심권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정거점 돌파 시도 곧 나올 듯한 모습입니다. 죽이네요. 셀트리온 그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만 그만한데 그동안 상승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있네요. 그죠? 이마트도 그렇고요. 신세계도 좀 그렇고요. 코스피 종목은 대략 이렇고요. 코스닥이 오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날라간 종목이 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링크 제니시스 이런 거 점상한가 몇 번째입니까? 한 번 두 번 점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밀렸다 다시 땡겨 올렸는데 참 대단합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시왕 드렸을 때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이기 적어도 코스피 2446 을 깨지 않아야 될 텐데 5열선을 지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5열선에서 터치하면서 재빠르게 상승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닥터케인은 한 이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것이 모양이 조금 안좋긴 합니다. 걸립니다. 코스닥도 21선인 870라인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빼고 데이션이 오늘 좀 크게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0.5 포인트 정도인데 빨리 컨텐고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오늘은 들어왔으나 내일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기관 외국인들 버스피에서 계속 순매수 해주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관은 요즘에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네요. 그죠? 속도 조절 중인 것 같긴 합니다. 체크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내일도 체크포인트 잘 챙기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back to me I'm back to I'm back to I'm back to 손 손 손 손